에이, 가스가 없네. 아, 좋아하겠지? 이야, 진짜 맛있네. 그래, 다음 주에 시간 있을 때에 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겠다. 이거랑, 이거랑, 이거랑. 이거 분명히 좋아할 거야. 당신이 왜 웃는데? 안 웃었어. 아니, 방금 웃었잖아. 봤는데 내가. 안 웃었다니까. 안 웃었는데. 봤는데 내가. 눈치 못 찍었지? 된장국 끓여야지. 안 켜지, 이거? 가스가 없나? 확인해 볼까 한 번. 열리는데? 어? 에이, 가스가 없네. 다 썼으면 다 썼다고 말을 해야지. 에이, 가스가. 아, 이게 여기 있구나. 여기 있구나. 어. 좋아 하겠지? 가위랑 스카치템 가지고 와야겠다 포장하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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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깨끗한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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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si 한 입 반죽 소금 면 차분히 반쯤 흡수 고춧가루 고춧가루 떡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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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알겠지? 이제 어디서 숨겨놔야겠어, 볼까봐. 야, 냄새 좋다. 뚱. 가니 만나봐야지. 야, 맛있다. 이야, 얘는 좋고. 이야,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여보, 배고픈데 언제 되는 거야? 다 했어, 여보. 하니 한 번 먹어봐. 진짜? 이야, 맛있다. 하니 한 번 먹어봐. 이야, 진짜 맛있네. 가자, 가자, 가자. 나보다 더 잘하네. 그럼. 가자, 가자. 여보, 챙겨. 응, 응. 내가 가져갈게. 아니야, 아니야. 주걱이야, 주걱. 주걱. 응. 응. 여보, 얼른 와요. 배고프죠? 얼른 와. 야, 오늘 맛있는 된장찌개. 야. 야. 특별식이네. 응. 응. 좀 배워줄게 당신이 내가. 오늘 특별히 내가. 응? 조심해, 새끼야. 잘했네. 응. 된장찌개네. 그래. 달아넣고. 응. 아까 맛을 봤는데 진짜 맛있더라. 응. 응. 오자. 간도 딱 좋네. 응. 엄청 맛있다. 야. 그래. 다음 주에 시간 있을 때에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겠다. 어때요? 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겠다. 또다른 가을 거니까. 너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겠다.